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때려? 말 잘 들어도 때려 왜 때려? mir描자 아..죽겠다 이따 설사할 것 같아 취한 건가 싶기도 하고 손을 좀 딸까? 취한 건가? 이게 엄마 집에 가스 알맹지 있어? 어 정하니 갔지 어우 나 좀 죽겠어 지금 속이 체한 건지 장염인지 명치 밑에 쪽이 이렇게 막 차갑다 그래야 되나 아니 뭔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자꾸 땡기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체한 것 같아 그치? 저기 아버지가 있는 거 그 아버지가 손 따는 거 그거 있지 않아? 펜 같은 거? 아니 그게 그게 아니 나 바늘로 따는 거 너무 아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건 체한 것 같다 손 따는 펜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폭 눌러주면 따주는데 그니까 그 펜이 있어서 그게 좋아 당뇨 검사하는 거 있잖아 이거 탁 따가지고 손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피 나오는 거 그게 야무지거든 어 방금 트름 하면서 확 좋아지는데? 어 트름 하니까 좀 확 좋아지는 것 같은데? 순간 살짝 나왔던 그 트름이 어 이거 체한 거네 장염이 아니라 아 소화가 안 될 때에는 이것을 한 30초 내지 40초 정도 눌렀다가 조금 떼주고 그 다음에 또 엄마? 방송 중이었어? 앉아 앉아서 이리 와 엄마 화면 좀 예쁘게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살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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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고 내가 짜볼게 내가 짜볼게 어머니 코피 말로는 안 늦죠? 뼈만 대만 때려주세요 ㅋㅋ 왜 때려? 말 잘 들어도 때려오냐! 아니 왜 때려! 아니 시키리자마 때려오지 왜 때려나 때려오냐? 어! 뼈함을 때려오네 오.. 됐다. 어우 좀 좋아진 것 같아. 고태 어머니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날 취하냐! 엘체가 얼차려 한 번쯤 가요 어머니? ㅋㅋ 그래요? 흐하핳하핳핳 됐어 엄마 가 쉬워? 영화 다 보고 해? 어 나 영화에서 출발 가 엄마 나보다 엄마를 더 반가워하네 나중에 엄마 한번 모시고 여기서 먹방 한번 할까? 엄마랑 한번 먹방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어 손단이가 좀 좋아졌어 지금 약간 허리를 딱 피잖아 배고파 오옹 밥을 먹을까 생각중인데 제육볶음이랑 그리고 김밥 제육볶음 김밥 먹자 국물까지 시키면 나 다 못먹고 버려 국물은 안먹을래 그냥 두군데도 옮겨놔았어 원래 하나 있는건데 김밥 근데 여자들도 코트방송 보나? 채팅창에 여성분들 숨어있던 여성 시청자분들 나와주세요 은근히 보죠? 오우 오우 야물딱지네 오우 제육이 야물딱지가지고 존물딱지가지고 신물딱지네 야 봐봐 약간 고추장 불고기 같은 느낌이야 제육이 두껍네 이 집은 간을 세게 안해 간을 세게 살살해 너무 화면이 작나? 화면이 조금 당겨줄까? 이렇게 이렇게 딱 느껴지나요? 요런 느낌 야무지게 쐈어 야무지게 야물딱지지 그리고 형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먹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라 약간 그 또띠아식으로 succession 흠 그렇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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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이랑 못먹겠다 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 구독 빼면 죽여버릴거야 김밥이랑 못먹겠다 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김밥이랑 못먹겠다 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된장찌개 안 준다 좀 주지 너무 커 안돼 안돼 에이씨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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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김밥이 맛있을거 같아 김밥 귀엽다고? 귀엽게 먹질 않았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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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씨 너무 맛있어 음 흐으으으아 크으읍 후우... 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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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후우 어우 잘 먹었다 밥은 한 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김밥 4개 먹었고 너무 잘 먹었네요 저.. 잠깐 치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